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야경을 보러 은봉산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야경을 울리는 시간 엄청 걸렸는데 그래 오래 기다려야 돼?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고 그랬잖아 A 몰 정면 아! 오빠가 들어와 왜? 나 오빠 보인다 저번 그 영상에서 피크닉 영상에서 말하지마 어떤 분이 살이 많이 뭐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건지 저희가 많이 살이 쪘다는 건지 살이 탔다는 건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이름까지 이제 저희는 따릉이를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나 안짱 낮은 걸로 할래 나 안짱 낮은 걸로 할래 이게 잘 안 돼? 응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이거 몇 번이야? 응 네 네 아 여기 가게 멍청 Gianni 탈 Romans 물어봐도 어이 벌써 이집해 네 그래 erect 다리 아파 스파타 아우 그리고 가야겠다 다리 아파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엿덕이 오빠 여기 반납하는 데가 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 많아 자전거도 없는데 반납해줄까? 여기 앞에 또 있어 여기 내려온 길이야 그래 가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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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암벽등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클라이밍하는 곳 와 너무 나 고속공포증 때문에 저건 못올라가 난 8일이 옆쪽에 안되고 와 저기도 있다 저희도 너무 잘 올라가 안 무섭나 내려올 때 그냥 줄넣고 훅 내려올면 안 돼 맞지? 와 재밌겠다 내려오는건 재밌어 올라오는건 건너받을 것 같은데 난 그때 차로 거의 왔었어 와 이봐 요 근래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의 먹는거만 찍었던거 같은데 무슨 먹는거만 찍어 저거 운동하는거지 지금 이게 바로 철인 3종 경기 이제 수영만 하면 된다 수영만 우리 이제 수영만 하면 돼 자전거 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어요 차로 거의 앞에까지 가는거 아 여기 다 돌고 있잖아요 차로 오면 금방 따요 차로 오면 금방 따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그래 내가 자신도의 길을 찾아야겠지 이 초록을 느끼면서 걸으라고 초록 우리 앞부터에도 많아 그 초록이랑 이 초록은 다르지 으 뭐 출렁다림다 어서는 안가게 Protestant 난 가겠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어 하지마 씨끼야 또 핵 너무 출렁거리는거 이 밑에 보이시는 밑에 아주 뿐마자 저거 보이시나요? 미친망아지같은아이 여기 풍경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밤이 되고 야경이 되면 여기 차 불빛이랑 아파트 불빛이랑 해서 멋있어요 진짜 아 우리 친구들하고 사올꺼 내려갔다 올래? 난 배달 안돼 저희 일단 산오르물건 괜찮은데 난 이 계단들이 싫어 계단은 도가지가 나갈 것 같아 자 여기 발각정이 있구요 또다른 야경 또다른 야경 나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가 아하 안봉이 상대를 잠깐 내려왔는데 못 올라가게 해요 끊으러 팍팍 소시키지? 네 이거 불행적이야 이상하게 이거 먹을거에요 이거 먹을거에요 저희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킨을 사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힌트에 한번 연결해주셨어요 다음에 올라가고 다 엉덩이 여기 사람들이 야경 찍으려고 카메라가 너무 다 모으니 다행히 왔다. 여기 채린아, 너 와봐. 내가 있는지 빨리 와봐. 올라와서 먹는 치킨 맛이 어떻습니까? 똑같습니다. 재미없으셔. 이제 좀 멋있어졌나요? 이제 좀 멋있어졌나요? 어? 이거 타노라마 찍어줄까? 오...멋있는데? 나 그냥도 찍어줄 아빠. 스타를 찍어. 이게 뭐야. 오늘 디이스를 가져오려다가 무거울 것 같아서 여기를 오르는데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얼굴이 잘 안보여. 아, 이거 잘 안보여. 어휴, 너무 잘 보이네. 오빠. 그거 같아. 하회탈. 스모크윗 에브리데이. 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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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퐴.